언제 올라가? 아니, 이 집 뭐가 이렇게 다르네. 아가씨, 아니, 이게 무거워? 응, 무거워. 아니, 저기 아가씨. 내가 이런 거 지적하는 타입이 아닌데. 지난번에 난 말 실수인 줄 알았더니. 아니, 오늘도 반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실수가 아니네. 이거 그냥 딱 봐도 내가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. 응, 맞아. 네가 나보다 8살 많더라고. 니? 아니, 아니, 이쪽이 나한테 반말한다고 아가씨까지 헷갈리면 안 되지. 이쪽은 내 선배거든. 그렇듯, 이곳, 여기는 특수한 성격을 띄고 있는 분명히 계급이네. 지난번에 53살.